Q. 하사씨는요? 미안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못 뽑겠어서 너무 많아서? 오늘 일을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오늘 스튜디오도 저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좀 큰 일이 좀 많이 급했었어요. 근데 오늘 좀 향이 조금 있었는데 어떤 분이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막았어요. 그래서 들어가지 마세요. 그래서 다른 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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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분들께 죄송하고 그러네요. 아, 지금? 아, 잠시만요. 이거 진짜 웃음이 없는 거죠? 아,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